첫 번째는 나 살 빠졌다고 대놓고 이렇게 고객하고 아이씨 그애네 술지가요? 왜 그래! 이랜 잘 모르지 모르는 게 있네 우리가 오빠는 안 마셔? 야 근데 술이 강하다 물었다 물었어 야 나 허술지야! 허술지! 연예인이랑 좀 다르다 다르지 네 이뻐 오 진짜 이뻐졌네 옛날에는 막 뛰어다니고 막 그랬는데 아무 느낌 없었어요 그런 소리 많이 들어 옛날에도 이뻐다 뭐야 절실 차려 절실 차려 짠 너는 좀 찬다 짠 좋잖아 내가 쏜다 저런 얘기하니까 지금도 우리가 만나는 거야 맞아 네가 변했으면 첨전을 했잖아 남기지 말자 결핍이 있어 아니 이만큼 남기지 말자 이게 맛있어 결핍이 있어 아 있네 있어 나은 마셔? 야 쟤 계속 토하고 왔어 아까 너랑 마시겠다고 원래 원래 토하고 마시고 토하고 마시고 하는 거야 아까 나한테 기순말로 언제 연예인이랑 모르고 있어 언제 마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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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 그만 마셔 다 마셔야돼 마셔라 마 Burke 마셔 마칭